뇌졸중과 중풍을 때려잡는 음식 7가지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이자 뇌건강 분야의 최고권이자 박주홍 교수님은 뇌졸중 이야기라는 책에서 뇌졸중을 막아주는 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생정보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째, 배. 배는 수분 함량이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감 안아 대장암, 유방암, 비만 관련 암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관지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해 배속을 해서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몸속 열과 독을 없애줍니다. 둘째, 토마토.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 합니다. 또한 루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어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셋째, 참깨. 참깨에는 리놀렌산, 세사민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을 예방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참깨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으면 항산화 성분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실제 미국 고혈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매일 참기름 35g을 먹은 결과 최고혈압이 166에서 134로 최저혈압이 101에서 84.6으로 떨어져 참기름이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넷째, 마늘. 마늘은 세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항균, 항암, 소암작용이 뛰어나 항암작용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생질을 통한 실험에서 마늘 추출액이 복수암, 우선암, 간암 등의 암세포를 70에서 80% 억제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검정콩. 콩은 다 좋지만 특히 검은콩은 약콩으로 불릴 만큼 효능이 좋은 식품입니다. 식료 본초에 따르면 검은콩은 중풍으로 말을 못하고 구하나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할 만큼 약이 되는 음식으로 일반콩에 비해 검은콩은 4배나 많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검은콩을 무조건 먹어야겠습니다. 여섯째, 양파. 양파에 풍부한 알리신,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60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으니 양파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차로 끓여드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버섯.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방류는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베타글루칸이 많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여 특히 겨울철에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뇌졸중은 막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니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졸중을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